안녕하세요 맛있다예요 오늘은 타코프렌즈 슈식이와 푸우우우 나인프렌즈 똥 조립 로밥 콜라병 젤리 첫번째 친구는 똥 좋아 첫번째는 똥친구예요 안녕 안녕 날아라 똥 와 야 당겨 당겨 이어서 붙여보세요 똥을 걸고 발사 오픈 짜리상 오호 요 친구와 울렁눌렁 친구 piano 끈적끈적하고 잘 붙게 생겼어 요 친구에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똥을 잡고 당겨서 자아 붙었다 붙었다 한 번 더 더 우아 우아 오피치예요 오피치 박스 오프닝 좋아 뿌 우아 예쁜 탈구색이야 요렇게 조립 부품 갈명석 와, 이렇게 설명서가 커요. 자, 해보자. 오, 예쁘다. 부품 떼기 뿅 다 뜯어냈어요. 와, 이 부품에 요 넓적한 끼워져요. 짠. 이 부품에 짠. 이 꽃분홍 친구의 이 작은 친구를 이거는 요 위에다가 끼워져요. 오, 커졌어. 부품을 합체. 이번에는 얼굴 부품 친구의 합체. 와, 너무 귀엽다. 어도러블 러블리 큐티. 이번에는 우리 몸통을 조립해드려. 부품을 끼워져요. 이쪽 면, 요 작은 부품을 끼워져요. 아멘, 분홍색 이렇게 나왔어요. 요 두 부품 합체. 얍. 오, 너무 귀엽다. 짠. 살이 될 거예요. 끼워줍니다. 짠. 오, 호. 여기다가도 이야. 이거는 발을 끼워줄게요. 다리. 뿅. 이 부품을 끼워줍니다. 와, 너무 귀엽다. 조그맣고. 큐티. 얼굴과 몸통 합체. 와, 귀여워. 안녕. 안녕. 반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고정해주게 해, 상아. 이야.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도 있어요. 우와. 우와. 오, 키리. 달콤젤리 키리. 오. 깜찍해요. 열. 보읍시다. 오판. 짠. 여보, 영원. 우후. 팔콘젤리. 먼저 먹고 봅시다. 맛있겠다. 응, 상큼해. 레몬맛. 음, 맛있다. 도란머리 남자가 나왔어요. 우후. 20종 중에 우리가 나온 친구는 요 친구. 뽀뽀. 짜잔. 제임스. 오, 너무 예쁜 키링이야. 아, 매트로. 자, 제임스. 그다음 친구에게. 주스. 콜라병 젤리. 콜라 젤리 테이스트. 오픈. 와, 진짜 콜라병 모습. 어머나, 스트로우가 이런 빨대. 이렇게 떼졌어요. 이렇게 연결돼있어. 쭉 꼽아 먹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잘라서 쭉쭉 먹어도 되겠네요. 빨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둘miş 오빠가 가장 큰 heights 되길래. 먹습니다. 어머. 콜라 맛 젤리같기도 하고, 음료수 같기도 하고. 와. 닭을 resolvedаго. 그럼 가누 하는 elements. 와, 잘 먹었습니다. 에너지로 채웠을니. 그다음 친구는. 넌. 올리. 수 recharge sign. 하루종일 upset 사랑. 곰돌이 소개. 오, 곰돌이가 더 잘 보이네. 열려라! 뭐지? 푸, 열쇠고리였어요. 반가워, 푸. 제임스, 안녕. 그리고 이것은 피터 캔디. 오, 비타민이 이렇게 들어있어. 오, 노란색 알이 이렇게 우수수수수수. 알갱이를 하나씩 먹어봐요. 일단 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구마를 맛있게 먹고 있는 친구예요. 맞겠네요. 하얀네. 이번에는 다홍색 알사탕. 와, 춘식이. 웅, 나 귀여워. 이 많은 친구 중에서 우리는 누가 나왔을까요? 예쁘다. 고어 트레벌. 안녕. 무슨 맛일까? 상큼한 복숭아 맛. 맛있어. 음, 맛있다. 조리미업 디어로즈. 오호. 우리 설명서가 뒤에 이렇게 있고. 오호. 오픈! 와! 저 뒤에 빨간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도 조립해봐요 오~~ 올라와 크크크크크크 오~~ 크크크크 와~~ 와~~ 멋진 로버트 두 친구였어요 오늘도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맛있는 친구들을 잔뜩 만나보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땡큐폰 워치인 좋아요 라이크 꾸웃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꾸웃 공유 쉐어 꾸웃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 bye